네, 만났습니다. 바이크 하나 더 있어야 되나요? 그대로 가면 되나요? 안동역에서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출발합니다. 박수 주세요! 마지막 박수 많이 주세요! 백댓에서 두 명과 함께 나오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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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은 잠시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날마다 너랑 없는가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자 중간감사 한번 주세요 어차피 우지와 영원 사랑은 구리 도가 원을 잃어버린 건가 목욕하여서 맘다 자로가 서한 사람 우리 어머니들 박수 안치면 건강해지지 못해요 박수 말리세요 하늘은 같이, 보도를 같이, 내 남은 사람아 잊어 있는 내 아름다운 것, 내 사랑은 그나마 아름다운, 안 돼 있는 예수 이 날이 죽은 노래와 영원한 아랫동안에서 박수 부탁드립니다